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신현만씨가 쓴 사장의 원칙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의 원칙은 국내의 아주 유력한 헤드헌트 업체를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인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또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그 밖의 기업 경영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사장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CEO부는 전직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책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단 한 분의 책을 통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에 보면 2018년도에 텐센트라는 중국의 한 업체가 성과급으로 한 185억을 1인에게 지불해서 아주 화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우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A급 인재, 최고 인재를 가웃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회사의 성과에도 이바지하지만 최고 인재를 가지면 가질수록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최고급 인재를 회사를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인재는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사자성과 마찬가지로 최고 인재를 뽑는 회사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성과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높은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그런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직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이 책에 나오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아주 다양한 그런 사례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헤드헌트 업체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잘 버무러져서 만든 책의 사장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말에 회사 문제라든지 또 자신의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듬으신 분들 같으면 신현만의 사장의 원칙을 한번 읽어보셔도 많은 그런 지혜를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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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